좀비 셀터 좀비 셀터 오이컷 오이컷 사진이 몇개 변했네 사진이 몇개 변했네 시작 아 되네 아 이걸 흐흫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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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데이모스로 어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처리해주다가 저기 다일밤에에에에에에 가일판을 잡아야지 다른 방법은 뭐 없어요 내가 알기론 아 한글이 안돼 에에에 펴 다니엘 utions 고! 고! 인사하기 고!! 고 고! 고! crít량 ㄷㄷ 투퇴는 필요 없어요 루가가 루가 8강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둘게요 아 이건 말고 왼쪽 클리어 하나 둘 셋 루고 하나는 강한 사람 다른 건 정말 있네 루고 하나는 강한 사람 됐어 아 전투도 자원을 모아야 해요 나중에 이제 작업실로 스킬 찍을 때 자원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는 말고 그냥 13,8 그 정도 아이고 역시 아 무엇보다 예 전투도 잘 해야 되지만 생존 전투도 잘 커버해줘야죠 자원 잘 모아주고 잘 지워주고 그래야 되니까 오케이 빠르다 괜찮네 아 무엇보다 총도 좀 중요하겠네 어 벌케라 소리가 빨리 되는가 벌케라 소리가 빨리 되는가 벌케라 소리가 빨리 되는가 아 아잇 안맞네 뭐야 아 이런건 우리 치워줘야지 아 아 개 개 갔라 갑시다 오일컷이에요 오일컷 골고루 작업실 작업실 있나? 아직 안되네 아직 1일밖에 안됐으니까 작업실 작업실 지워주세요 오케이 아따 조합 좋다 척척 맞네 그래서 이제 아까 모아둔 자원으로 강화청렬이랑 마체테 아 마체테는 필요없지 왜냐면 간지니까 아 무엇보다 이게 강화청렬 이게 중요해 엄청 중요하지 오케이 티어 아 어디서 나오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위쪽 이게 아 아 여기 아 갑니다 다 나무같은건 많으니깐 생존이 다 못 캐기 때문에 오케이 빠르다 충분하다 철장 라잇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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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컷이면 몇분이지? 몇분안에 끝난거지 아 귀찮다 야 씨발 벌키로 죽이자 아잇 아 저 걸렸으면 템 딜이 안들어가 2 gods 2 롱 2 3 1 1 2 와.. 빠르긴 빠르네 아 맞다 통신탄 또 해주면 좋지 편하니까 다 찼다 재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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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탐이 꽤 막아졌어 보탐이 꽤 막아졌어 보탐이 꽤 막아졌어 플레임으로 해야돼 그냥 보탐으로 해야돼 보탐으로 해야돼 앞에 앞에다 아 안돼 밥을 뭘 지금 먹어 입구 쪽이야 소총 소총 아 뭐야 이거 스탯을 보면 총급 총기 마스터를 하고 전투 제작하나 나 올 때 저게 중급 초총 3이 올라가거든 3 올라가거든 공격 스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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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깝쳐 아이씨 존나 귀찮네 아 이게 풀 딸라고 해서 돈이 안 부른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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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는 이제 야누스 저거 안으면 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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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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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다 어 잘하네 잘해 못하는게 아니야 이거는 뭐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 아이씨 아이씨 олет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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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씨 아이씨 finale 아이씨 별 wherein 너 눈물을 일단 야누스 7의 소총인가? 아 소총인가? 나중에 총 볼캔 볼캔데 이제 뭐 4일 거의 늦는다 아 지루하네 빨리 좀 지나가지 아 이제 소총 2 하고 좀비가 빠진 후에 가야돼 너무 있을까네 그 성경 딴건대 오케이 성경 가까이 있다 아 아 꺼져 아이씨 아 저거 못잡겠다 아 아 아 이렇게 미리 사놔주면 이제 나중에 펴내요 이제 이제 여기서 적어놓다 30번 명중시키고 이러면 나중에 타이탄 잡을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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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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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nce 아아 자 40초 됐네요 고! 2분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 돼 안 돼 그쪽 아니야 저 안 뚫었는데 어우 그냥 무시하고 가네 안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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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러면 오이컷이 완성됩니다 속총 이렇게 딱 찍어주고 어 싸지께요 오케이 양수되고 이제 겁나 싸지께요 잘 펴주시고 이렇게 와 아따 수령 많이 까있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그래도 뭐 오이컷이니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깐 충분해 오이컷 하려면 상점 없어졌네 아 아 아 아 아 상점이 다른데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점이 다른데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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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으아앍 야누스 쓰리가 있네 아 고키 일단 반 이렇게 양박력을 가는 이유가 저 새끼가 타이타니 포 탑을 쏘으면 탑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쌈 싸먹으면 돼 나이스야 이러면 올컷이 완성되었습니다 올컷 아 꺼져 흠 올컷 완성 박무로 박무로 샵 가사